그래서 이걸로 그냥 세게 때려가지고 혼 좀 내줘라 저 이거 한번 때려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망치입니다 진짜 망치 이걸 한 대 맞으면 정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누구를 잡겠다는 겁니까 우선 뭐 이재명 일당이지 일당이다 이재명 일당 이재명 일당이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재명이가 딱 설계하고 집행하고 이런 거 다 관장한 거예요 즉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말을 이렇게 세게 하십니까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일당이 했다고 한 건데 본인이 설계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얘기하고 불과한 2주 남지 전에 맨 처음에 터져나오니까 내가 설계하고 지금 단군 이래의 최대 업적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시민들이 보내줬어요 앞에 보이게 이걸 보내줘서 야 그놈들이 쓰러지면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갖다 버려라 장고라는 영화에 보면 나쁜 놈들이 쫙 그냥 판을 쳐요 수십 명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중간중간에 나타났던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툭 해가지고 장의사가 쭉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제가 정말 경각심을 갖다가 주는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 사퇴 가능성 후보 사퇴 어떤 근거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은 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법대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지금 만약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는 거예요 수사를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사실은 특검을 해야 되고 내일 우리가 특검하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걸 하기로 했어요 우리 당하고 대선 후보들하고 내일 2시에 그런데 지금 특검을 받는 것도 검찰에 법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선거에 개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관련 부처장들에게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 라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으로 올라가고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지가 설계했다고 본인이 말했지만 유동규를 통해서 이걸 다 했는데 유동규가 다 한 거거든 유동규를 지시한 사람 예를 들어 지금 공소장에도 유동규의 배임 혐의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배임을 방조 혹은 조장 혹은 공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뇌물 같은 거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간접적인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나서 돈을 줘가지고 재판 거래를 했다 이런 거 다 조사하면 다 나오지 그런데 그렇게 증거가 불충무는 가지고 어거지로 안 하더라도 내가 볼 때 한 일주일만 딱딱딱딱 그 방향으로 가면 사법 처리가 되는 거야 사법 처리가 되면 어떻게 후보가 될 수가 없지 안상수 후보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의 홍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당에 누가 나가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은 문재인 여권 출범 이후에 정체성이 지금 훼손되고 있고 국민 경제는 아주 절반 토막이 났으니까 경제는 성장을 하되 대기업은 성장을 하고 고용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소주성 그야말로 시장을 무시한 그런 정책으로 해서 경제가 이제 파탄이 났는데 거기다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지금 원래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층 20부 중간층 한 670% 하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670%가 하층이야 완전히 문을 닫고 가게들은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가 됐는데 이것을 그나마 회복을 시키려면 우리 국민의 힘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이 되면 누가 나가도 이긴다 이거 그것을 그건 절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이건 팩트란 말이야. 우리 국민들이 논리적 싸움에 관해서는 진영 싸움 으로 우리가 유리하질 않아. 그런데 이건 팩트가 있는 거거든. 본인이 아무리 말로 이상스러운 말로 국민들을 우렁 오던데 최근에 보면 어디서 연구도 많이 해. 대통령 한전사장이 잘못하면 간부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지느냐 어쩌고 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지가 시켜놓고 지가 본부장을 황 사장을 그만두게 시켜서 사장 대행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명백한 사실을 이걸 손바닥 으로 하늘 가린다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 적중한 거야. 이 대목에서 지금 방금 인용하신 대목을 제가 정확하게 원문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유동규 전 도시개발 공사 기획본부장 구속 수감된 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를 하야 되느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노벨이 화약을 발명했다고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냐.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음 그래 맞아.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 화약을 발명하긴 했지만 그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테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노벨의 책임이냐 이 이 반박이 그럴듯하게 들려요. 어떻게 그걸 재반박하시겠습니까 . 그것은 지금 완전히 정말 국민을 우러오는 건데 심지어는 우리가 심지어 는 우리가 그 참 앞에 그 있는 보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아침에 한 얘기하고 저녁때 하는 얘기가 다른데 또 이것을 어느 때는 하얗 타고 그랬다가 이것을 어느 때는 검 타고 그러는 거야. 그 정도는 그나마 연구를 좀 한 거야.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갑자기 그랬었는데 내가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책으로 하는 것도 될 것 같아. 이 어록을 보면 세상에 아무리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지만 그렇게 거짓말 백과사전을 갖다 놓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말이 되느냐고 . 네. 그런데요. 안상수 후보님께 다음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동규 씨 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 캠프 쪽 논리를 빌린다면 원래는 민간개발 이익으로 다 가게 될 것을 5,500억이나 성남시로 공공이익이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더 많이 뺏어오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배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배임이라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그동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한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일찍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배임이 똑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 지역을 lh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lh에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공공개발로 해서 서민들한테 천만 원에서 천백만 원 정도의 분양가로 해서 서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요 . 남욱이라는 사람 지금 미국으로 천억 배당받고 튀었죠. 자기 와이프도 지금 언론사에 있었다가 퇴직하고 .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가 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화천동인의 한 팀 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천화동인 . 그렇죠. 천화동인이죠. 화천대유 가 그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민간 것을 다시 이제 공공 쪽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성남의 뜰이라는 sbc를 만들어서 성남의 뜰의 50%가 우리 이제 성남 도개공 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공기업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남시민들 땅을 600만 원짜리 하던 것을 300만 원에 후려쳐서 뺏어.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상하게 자기들이 내부 규정이나 법을 이용해가지고 민간이 분양하는 권한을 갖도록 해요 .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간이 상한 죄가 없었어. 없어가지고 이것을 2천만 원에 분양하게 해. 그래서 이것은 또 입주원 사람들이 한 5900명이라는데 이 사람들한테 5900세대 세대에서 2천만 원씩이니까 평당 천만 원씩을 두 배로 올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쪽 에서도 폭리를 쥐고 해가지고 다 해서 한 1조가량 된다 이런 얘기 인데 이것을 설계를 했단 말이야. 유동규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설계를 두고 이재명 시장의 지시 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매일 만나 수시로 보고받고 이러면서 그것을 유동규가 혼자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그건 주변에 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본인은 그냥 이재명은 지 마음대로 얘기해. 지 생각대로 과거였던 팩트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다른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한 말도 바꿔가지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안상수 후보 님이 광역단체장을 8년이나 직접 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실감나고 적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오늘 거의 어제부터 저 모든 언론을 도배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유동규 성남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두 사람 사이가 측근이냐 아니냐 측근이냐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단체장에게 또는 기초단체장에게 또는 청와대 주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의 측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유동규 당연히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지 그런데 두 사람 다 측근 아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결제를 했다니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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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결제 서류가 있더군요. 서류가 있어요. 결제 서류가 있어서 유동규가 쌓이는 게 쌓이는 게 있고 아까 얘기한 그대로 먼저 황 사장이라는 사람이 공모를 해서 잘 근무를 했어요. 결제를 했다고 해서 그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출자 승인하고 서명하고도 개인 일탈 시장 사인이 갖는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유동규가 나중에 본부장인데 사장 대행을 한다고. 사장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시장밖에 없지 사장. 그렇게 시켜놨고 당연히 수시로 보고를 받아요. 수시로 보고를 받지 더군다나 이 큰일을. 아니 본인이 이게 단군 이래의 최대 업적이라고 한 거 있죠. 있습니다. 단군 이래의 최대 업적이라는 거고 했는데 그러면 유동규가 한 것이 단군 이래의 최대 업적이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얘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냥 아무렇게 해놓는다니까 육화원칙에 맞지도 않고 증거 팩트에 맞지도 않고 그냥 지말대로 어저께 한 얘기 다루고 오늘 한 얘기 다루고 난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왔다 왔다는 거예요. 진실이면 는 말이 1년 전에 한 말 10년 전에 한 말이 같은 것 같다는 인간이 우리 다 알잖아요. 아무리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우리 다 알잖아요. 충청도 말이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구구절절히 이 얘기를 꼭 해야만 알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 쩍 하면 한 입막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국민의 정만명력 박벌 정신을 가 전체주의의 그림자